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어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주식 분할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 다음주부터 거래가 되잖아요 예 그 가격대로 보통 과거의 흐름을 보면 그때 이후로는 보통 차익매물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형기조치들의 변동성이 커지고요 미국이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퍼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1일부터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지북 연준의 경제 흐름을 좀 알 수 있는 2일날 발표되는 베이지북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2일날 ADP 민간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4일날 금요일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37분이니까 간단하게 지난번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격하게 빠졌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팬데믹보다 더 빠졌는데 이 지수의 그 서베이 질문이 뭐냐면 너 고용이 안정되어 있니 그래서 소비를 할래 말래 이거거든요 고용시장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빠졌던 그 연령대별로 보면 35세 미만이 무려 20포인트나 빠져요 그러니까 청년층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청년층들이 그 접객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이 지난번에 코로나 확산되면서 그 흐름이 좀 부담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ADP 민간고용보고서 우리 예상보다 더 나쁘게 나올 거고 그러면 지표들이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죠 그러면은 하락 여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음 주에는 대신에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락 여인들이 많지만 그 지표들이 정말 예상보다 좋게 나와버리면 지난 8월 초에 그랬어요 8월 초에 지표들이 나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조정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들 좋게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그 한 주 동안에 5% 뛰었거든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러한 경제 지표들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확대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파월 연중 의장도 뭐 평균 치료 얘기를 하지만 금리 얘기도 하고 고용 얘기도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실물 지표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깥쪽에 좀 이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도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내부적으로 힘이 좀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말씀은 빼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접붙였습니다 맞지요? 네 알겠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다음 주장에서도 여전히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네요 이벤트 기간 내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원 드려요 숫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인사 hoy 끝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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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